아 여기 식물 안에 팩틴 하나 보면서 팩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요 막이 있는데 이 막 이라는 부분을 팩틴을 볼래 팩틴 팩틴 부분이 단단해져요 이제 배추 신고 이제 한달이 넘었거든요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 노란 부분에 광합성을 다해서 배추알이 꽉 차게 되요 아 저도 이거 대량으로 배추할때는 이렇게 안했는데 이렇게 텃밭에 텃밭은 요렇게 합니다 보시죠 이렇게 벌려놓으면 소관이 더 많이 차요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친환경 약재를 사가지고 야간만 여기 쳐야겠어요 보통 뭐 보르덕이나 이렇게 치거든요 제가 먹을 거라서 요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벌려가지고 조금만 더 벌려놓으면 돼요 요렇게 쉽죠? 자 지금 물을 주고 2톤짜리 차로 두 차를 갖다 부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봄에는 송화가루가 날리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안개가 많이 끼죠 아 요럴때 이제 병이 오는 시즌이에요 시즌 어 주로 세균성이 많이 오는데 주로 그래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봄에는 송화가루 날릴 시즌에 병이 제일 많구요 가을에는 안개가 많이 날때 아 요때 세균성이 제일 많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뭐 물음병 이라든지 뭐 요런거 어 방지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물을 주고 나면 잎이 좀 보드보드려요 왜냐면 여기 뿌리에 뿌리에서 이 물과 함께 비로를 유기산으로 녹여 먹거든요 그러면은 비로나 배추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성장을 하다보면 잎이 약해져요 아 요럴때 쓰시는게 칼슘 아 칼슘제 쓰신대 칼슘제 뭐 칼슘을 물에 녹이면 이건 이온칼슘이라고 부르구요 거기에 붕소랑 뭐 칠소가리를 타면 그게 4종 칼슘제라고 부릅니다 아 지금 뭐 칼슘제 한번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 살균제나 살충제 한번 뿌려주시면 좋아요 아 지금 뭐 요렇게 물관리 해주시면 아 이게 살아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저는 이미 왔기 때문에 아 보이시죠 아 이미 왔어요 저는 마늘 파송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여기 한 10일 정도 제가 신경을 못 썼더니 완전 초토화에요 초토화 아 저는 친환경 낙제를 타서 저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칼슘제를 치면 아 여기 식물 안에 펙틴 하나 보면서 펙틴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라는 부분을 펙틴 하나 볼래요 펙틴 아 펙틴 부분이 단단해져요 그니까는 상백처럼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병균이 침투를 못해요 저희 친환경할 때 칼슘제를 좀 많이 쓰는데 어 저는 만들었어요 칼슘제를 칼슘제를 만들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바쁜거 끝나고 제가 또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나 무밭에 칼슘제 한번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작 사용이 가능하다면 살균제랑 살충제 한번 쳐주시면 아주 튼튼한 작물이 될 거에요 물주니깐 뭐 이파라도 커지고 색깔도 더러오네요 보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벌려놨죠 벌려놨으니까 여기가 좀 새파라졌네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요렇게 빨리 잘 길러가지고 저도 이제 긴장해야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